유튜브... 계좌 한 명 있는데... 잘못하면 박제되겠네... 이렇게 되면 라인을 무조건 밀어야 하거든요. 기득? 이건 W 가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. 블리츠 크랭크 투썽쌍. 저거 마나가 없지 뭐 또. 그러면 안 무서운 거지. 대단해요. 대단해요. 이런 게 있어야 훈훈해지지. 이 게임 분위기가... 당겨도 의미가 없다니까, 아저씨. 누군진 모르겠지만... 열심히 당겨봐. 난 도망갈 거야, W로. 도망갈 거야. 상관없긴 해요. 근데 피오라 무서운 것도 사실이잖아. 안 아프다니까. 조이츠가... 조이츠가... 어쩌려고... 조금만 잘못해도 잣대거든요. 특히... 브랜드 때문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..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아이, 저것도... 쌈쌈 뭉키지. 오, 더 무서운 아저씨 왔다. 갈게요, 아저씨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개때냐고. 하, 진짜. 전해자. 뒤로 타게, 저거? 당겨봐, 당겨봐, 당겨봐. 그건 아니에요. 갈게요. 갈게요. 이런다니까? 브랜드... 궁이? 순식간에. 아이, 저 씨 방세. 어... 오... 대주만 재졌다. 맞아줍니다, 그냥. 킬은 좀 더 먹고 끝내지. 에이, 센스없네. 이지. 아... 그래도 오랜만에 블리츠 크랭크 봐서 재미는 있었네.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려나, 저 아저씨. 아저씨. 안아버리 아... 아... 1,2,3,4,5,0